4시.. 예보보니까 오늘도 비우고 내일도 비우고 올해도 비우고 샐러드 아침으로 먹으려고 샐러드랑 밤요거트 그리고 자두 여기는 과일이 되게 저렴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두 가져왔어요 저는 지금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엄청 흐릅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엄청 흐릅니다 지금 나온지 5분도 안됐는데 장갑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일어나버렸나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한국이 진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으신거는 참석님들 강름별에서 어피도에 따라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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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ally, I feel nice. Are you okay? Yeah, I'm okay. Yeah, I'm okay. No? Yeah, I'm okay. Yeah, I'm okay. Please travel fast and it would be for free. Free? Wow. You don't have? Yeah, but I have like a student visa. Okay. Yeah, I'm okay. Oka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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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cuse me. Should I go? Yes. Yes. Yes, yes. And sauce. No chicken. Mmm. 오늘 또 영상은 영상 영상에서 집중해 볼게요 으음! 너무 맛있어 와우 어디까지 가? 아멘 아멘 완전 무서워 아 아무도 없다 지금은 밤 10시이고 여기에 헤어드라이기가 없어요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체르마트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 말리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머리가 엉망이라 비닐을 썼는데 참 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비닐은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걸로 이 비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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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시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